타코를 치다 보면 리듬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리듬을 여기로 잡는단 말이에요 다리하고 몸으로 잡으란 말이야 리듬을 그래야지 옆으로 벌어지면서 내가 공을 볼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공도 세게 가고 리듬을 그렇지 공이 지금 잘했는데 지금처럼 공을 치면 공이 빨라지는게 아니고 공이 길어져야 된다 물론 빨리 칠 때도 있지만 가까워지면 내가 움직이면서 치는 공을 칠 수가 없어요 리듬을 팔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옆으로 움직여서 그렇지 자 지금 좋아요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렇지 리듬을 그런식으로 타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상체 힘 좀 더 빼고 그렇지 이렇게 팔로 타지지 않게 이거 내가 계속 다른 회원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있는데 타코를 치잖아요 내 몸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몸이 이렇게 좀 까분다고 생각하고 쳐도 돼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급해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리로 갈 때 이렇게 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멀리 가는 공을 치든 가까이 오는 공을 치든 팔이 리듬을 타는게 아니라 몸이 이렇게 까불어서 리듬을 타야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 그렇지 지금 좋네요 지금 그 느낌이란 말 내가 몸을 이렇게 움직여도 티 많이 안나요 이상한거 같아도 그게 맞는거에요 대부분 너무 움직이질 않으니까 팔 말고 몸으로 그렇지 왼손 들고 그렇지 좋아요 지금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어 좋다 지금 그렇지 그래야 내가 공을 때릴 때 이렇게 이렇게 안되서 내 팀 안 걸릴거 아니에요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그렇지 그렇지 시작 자 리듬 리듬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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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힘 빼주고 그렇죠 그렇지 몸을 몸을 좌우로 잘한다 잘했어요 지금처럼 몸을 좌우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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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지는거보다 길어져야돼 자 좌우로 자 좌우 그렇지 좋네요 그렇지 그렇지 자 좀 더 빠르게 오케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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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빠르게 하면 그걸 좀 작게 하면 되잖아 탁 탁 탁 탁 그렇죠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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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을 자꾸 옆으로 움직여서 공하고 멀어져서 멀리 보내란 말이야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좋아요 그렇지 그 느낌이에요 좀 약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빨라지고 세질테니까 조금 더 상체를 과감하게 움직여도 된다 그렇지 그렇지 또 팔에 힘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쵸 상체를 좀 더 과감하게 움직여야 된다 팔에 힘을 모으지 말란 만큼 이렇게 돼 그쵸 이 느낌이잖아 그렇게 해야 중심이동도 잘 되고 좀 빠르게 할까요 천천히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빠르게 올라갈 또 힘을 준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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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느낌이에요 좀 빠르게 그렇지 그렇지 쑥 쑥 쑥 쑥 쑥 쑥 쑥 쑥 잘한다 쑥 쑥 다시 잘했어요 또 자신감 그렇지 또 아까보다 어깨가 좀 경직됐어요 그렇지 풀어내요 그렇지 그렇지 풀어내요 그렇지 좋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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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힘 뺀 상태예요 잘했어 이게 힘 뺀 상태예요